오늘 저랑 호시 형, 민규 형, 디에이티 형 이렇게 넷이서 나의 프로그램 가복 촬영을 왔습니다. 아마 처음일걸요? 이 조합이. 폴로 라이프. 오늘 날씨와 참 잘 어울리는 컨셉이에요. 날씨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사진 찍으러 놀러 온 느낌이라고 해야죠. 그렇다고 제가 뭐 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서 재밌어요. 자 이리 와요. 손 대. 선물 주시고 빨리 손에 바르세요. 그래 이거 계속 발라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사실 저 오늘도 이 공돌이 양말 신고 왔는데 지금 이게 제 양말 아니거든요. 여기 양말 신었는데 계속 반가웠어요. 갑자기 공돌이 두 마디 있어가지고. 오늘 옷이 되게 자연스럽고 너무 예뻐요. 뭔가 청순한 느낌도 들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의상과 스타일링 합쳐서. 좋은 사진들 여러분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아이피아. 가수해봐. 마이피아. elegans. 놀다. 강아지 wife. 가수해. 가수해 보니. 화려함가 있을 거 같은데. 내 아이앉. 저는 춥고 덥고에 따라서 커피의 온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촬영하러 갔는데 약간 앤틱한 가구들과 벽난로가 있고 되게 찬 바람이 불지만 춥지는 않은 그런 공간에서는 따뜻한 걸 먹기 싶은 데가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차가워요 저희는 지금 허브 촬영 현장에 있습니다 요! 너무 많이 기대되고요 정말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아세요? 설마 이 말 타는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이거네요 맞아요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맞나? 보시죠! 히앗! 하하하하 오우! 하이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